반갑습니다. 고고볼 여러분 오늘은 크로플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 제품은 멈축하니 이 제품은 제주도에 수업이 정말 맛있어서 이 제품은 수업이 이 제품은 매운 물을 너무 맛있었어요 비닐은 제가 한입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양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 매콤해요 단무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호박차 뼈야 뼈는 고기 뼈는 고기 고기 뼈는 고기가 너무 좋아요 고기 뼈는 고기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